이럴 줄 알았어 아니 아 그렇게 따가지고 낫 건 필이에요?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 정도로 사실 모창에 뛰어나신 분인데 영상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왕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주셨으니까 관객분들을 위해서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진짜 찐으로 한번 갈까요? 한번 쭉 퍼레이드 가는 거 어떤가요? 그러면 자 갑니다 한 잔해 한 잔해 한 잔해 김곤모 선배님 골대까지 달려보자 한 잔해 조영남 선배님 오늘 밤 노원의 걸 정민이 형 하나 되어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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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이다 진짜 과연 이렇게 성대모사가 뛰어나신 이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시지 궁금한데요 우리 건모 형님의 뻐꾸기 둥뒤로 날아간 새 뻐꾸기 선곡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좀 알려줘봐 왜 자꾸 어두워 만지면 밖으로 날 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날까 분명히 어제처럼 별 볼 일 없이 끝날 테지만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와, 똑같아, 똑같아 마지막이 될 때처럼 혼신의 힘을 달던 집중어 노래해 한 마리 세처럼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안에 다시 멋들어 오게 피라도 내릴게 하늘을 찔러봐 저기 맑을 나는 모두 다가 너의 세상이니까 대박이다, 대박 똥, 똥, 똥. EQ, 똥 집중어 노래해 한 마리 세처럼 그냥 점치라도 내 안에서 함께할 사람 찾고 싶어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지만 그런 타고 대신 이제처럼 혼자 있는 신이라서 자 우리 나건필 형님의 점수는요? 몇 점인가? 92.78 힐 원래 가수들은 점수가 얼마 안 나와요 사실 이럴 줄 알았으면 퍼포먼스라도 재밌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노래를 좀 즐겁게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저 100만원에 눈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모창의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굉장히 힘든데 아 그거를 뭐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모창 자체가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하실 거 다 하셨어요 그쵸 여보? 그쵸 여보?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형님 미안한 게 아니라 사랑꾼이죠 이게 왜 미안한 거예요 그쵸? 어제는 고집쟁이 오늘은 질투쟁이 자 앞으로 전국에서 우리 행사의 달인 나건필님 여러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품 아 경품인가요? 자 과연 한우일치 프리미엄 한우구이 세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